전체일은 하나도 없어요? 전체일은 하나도 없어요? 약간 있는 것 같은데?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조금 미묘한 점은 아닌가요? 네, 보통 캡쳐로도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은... 길래 있네요 어, 있는데? 왜 이렇게 너무 심한데요? 아, 진짜 엄청 심하네? 그러면 보전 프로그램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유캠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쓰실 때도 있거든요 유캠 내에 있는 얼굴 인식에서 확대 축소 같은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그런 거를 쓰시나요? 프리즌에서? 리액션을 하시거나 하실 때 아, 저 무슨 3분 아닌가 3분 아닌가? 땐 아니라 손바하는 건 일자라 기적과 오리지널 아, 순정으로? 아, 순정을 좋아하시는구나? 30프레임으로 방송하고 계셨네요? 아, 네, 카운터가 순정으로 하고 있어요 아, 카운터가 오죠 아, OBS랑 비슷하네요? 이게 OBS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시죠? 그런 거 같네요, 오피원들이? 어?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겠네요? 생각보다 근데 이게 썼는데 딜레이가 이거 추가한다고는 아예 없네요? 네 진짜 제로네요?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설정을 저장할 수가 있죠? 어... 어... 있겠죠? 아, 있겠죠? 네 일단 나머지 설정 좀 건드려야 될 게 몇 개 보이긴 하네요 D드라이브 있는 거를 옮겨야 된다거나 뭐 이런 백업 하실 게 있나요? 아니요, 뭐 게임 같은 건 어떻게 새로 빨릴대로 어디서만 빠른 거 같지 않나요? 네 인터넷만 빠르다면 아,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... 느린 거네요 아... 컴퓨터 새로 하시고 솜타는 언제까지 끝내야 될까요?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? 제한시간 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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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오래 쓰신 거 왔네요 조금... 중요한 게 있네요 모니터 케이블이 원래 쓰시던 것들은 안 될 텐데 되는 건지 확인 좀 해야 되나요? DVI, HDMI 이건 HDMI고 얘는 없는 거고 얘도 없는 거네 와... 여기 주변에 혹시 그 다이소라든지 하이마트라든지 아...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원래 쓰시던 모니터 케이블이 지금 그래픽카드에는 꽂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젠더가 필요하거든요 모니터가 옛날 모니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일단 어차피 이 모니터는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세팅을 그걸 사와서 해야 될 거 같네요 일단 먼저 꽂고 켜보죠 네 어? 뭐... 어? 왜 이게 나오죠? 아... 아... 잠깐만요 그냥 HDMI 케이블이 아니고 HDMI에서 그걸로 바꾸는 케이블이었나 보네요 애초에 변환 케이블이었네요 하나는 이쪽 두 개가 오히려 안 되는 애들이고 HDMI 포트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근데 사야 되긴 할 거 같네요 젠더를 사던지 변환 케이블을 사던지 근데 방송 보니까 딱히 문제 없이 잘 되는 거 같은데 네 모든 문제를 찾아라고 방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결제된 방송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다가 문제 생기가 엄청 스트레스받아해서 문제 생겨도 시청자분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? 네 만약에 뭐 소리가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해서 오늘 소리가 이상해 그러면 그때부터 막 어? 소리가 이상해? 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져요 오늘 잘 해드려야겠네요 네 아 근데 웜컵으로 바뀐 건 하나는 어지만 한 번 해결하기는 웜컵인데 그게 진짜 심해서 제가 엄청 아픈 줄 알았거든요 음 민재기님 방송 보면 내 피부가 진짜 역경보다 복도 차지하시더라고요 조명이 좋아서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저것도 배워야겠다 하면서 조명도 하고 가야겠네요 이거 조명? 편소리죠? 조소리에요? 네 아 전 여태기 편소리가 적은 줄 알았어요 저 소리도 있고 여기서 약간 긁는 소리 원래 이 고독스 이보들이 펜소리가 있는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만히 마이크 잡아도 그 정도만 해 음 아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세팅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문제없게 그 정도 수준은 다 프로그램으로 잡히거든요 잘 안 꼽이나?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케이블 꼭혀 있는데 연결되지 않은 이게 연결이 됐다 안 됐다가 웃겨요 모뎀이 어딨죠? 꼽히는 거 보니까 연결은 된 건데 연결은 된 어? 저 오기 전엔 잘 됐었죠? 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요 그쵸? 아 어후 어허 제가 다이소를 지금 갔다 와야 하지 않을까 그 혹시 알려드리면 사오 시킬 수 있으시겠죠? 삼윤아 잘못 사올까 아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같이 갈지 지금 살짝 고민이거든요 네 혹시나 갔다 오셨는데 안 되는 거면은 못하잖아요 오늘 네 일단 이거 인터넷만 끝내고 가죠 네 인터넷이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 갔다 오죠 네 바꿔 볼까요? 젠더? 이거 문제면 참 좋겠는데 제발 제발 일단 좋은 소식은 연결하고 끊겼다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 칼같이 연결이 됐어요 와우 아직은 안 끄기고 있네요 어? 어? 뭐 인터넷 속도 한 10배는 빨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? 아까 전에 수치가 다른데? 와우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맞네요 와 그저 억체되어 있었던 거야 아 이거 때문이었구나 이야 대단하시네 훌륭해요 훌륭해 일단 잘 되네요 어 너무 잘 저 문제 없이 됐으면 인터넷 부진 거 계속 쓸 뻔 했어요 그쵸?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? 바꿔서 바꿔서? 고쳤다 천원으로 해결했네요 네 일단은 인터넷은 해결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컴퓨터랑 연결을 안 해 놓으셨네요 네 컴퓨터랑 연결 안 하겠어요 어? 왜 캡쳐로 들어가서 아 그니까 컴퓨터로 세팅하는 것도 안 해 놓으셨네요 네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아 아 네 뭔가 하는 게 더 있나요? 네 저 정도면 평균이죠 그 잘 모르는 지식 수준 어 음 네 네 거의 이 정도는 몰라야지 충분합니다 조리개도 일부러 이렇게 높여서 쓰신 건가요? 아니요 뭔가 일부러 설정되어 있는 건 없고 모든 건 있던 대로 아 그래요? 네 뒤에 아웃포커싱이 엄청 덜 들어가게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원래 쓰셨던 세팅이 저 근데 원래 방송하는 스타일이 날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날리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잘못하고 계셨네요 앉아 보실래요 일단은 네 작성 오 카메라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그래요 이거 진짜 부담스럽네요 얘 그 색톤이 어느 톤이 좋으세요? 약간 핑크빛 또는 색 팔 아니면 저 따뜻해 보이는색 핑크 좋아해요 오 오 오 지금 거 어떻게 얼굴이 갸름해 보이지? 뭐 한 거지? 갸름하셔서? 아니요 아니요 혹시 마실 것도 있나요? 아! 오! 그 말을 해도 생각났어요. 에잉? 뭐..뭐가 생각이 났죠? 선생님의 경우는 이거를 주라고 하더라고요. 하아... 리...톤이구나. 아 감사합니다. 저 아이스티를 밥으로 한 번 먹어도 좋으신다고. 아하... 이런 소식을 사 놨어요. 아하...감사합니다. 진짠가요? 그 소식의 진이는? 네. 진짜긴 한데 네. 시청자분들이 그랬나요? 네. 네. 복숭아 아이스티는 좋아하긴 합니다. 어...그렇게... 꼭 그렇게까진 아닌 것 같아요. 아니요. 정말 좋아하는데... 아니요. 좋아합니다. 아 좋아하는데 립톤은 안 좋아하시나요? 아하하하하... 어우...말을 안 하셨는데 아시네요? 네네. 왜 다른 게 있어요? 뭔가 다른 걸로 드릴까요? 아니요. 아니요. 안 주셔도 됩니다. 립톤도 나쁘진 않습니다. 음..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소리라든지 컴퓨터 펜 소리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. 엄청난 세상에 갈고 있네요. 그렇죠. 요즘 기술력이 좋아요. 어... 이건 뭐 할 때 쓰나요? 그냥 언젠가부터 거기 있어요. 네? 하하하하... 이거 그거 같은데? 그 먼지 청소하는 데 쓰는 거, 정전기. 그거는 아니고, 의상 샀는데 소풍으로 따라와가지고. 아아! 아, 깃털 날리 해보니까 아니네요? 네. 귀족 백작 그런 거 할 때 쓰는 건가? 하하... 그런 거 필요하신가요? 목소리 변조? 어...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네. 그리고 당연히 음방 하실 거면 리버븐은 있어야 될 거고. 재료 소진으로 주문 취소했대요. 하하... 뭐... 뭐 목적? 아... 이런 건 별로? 좋죠. 좋아요? 네. 전 다 좋아요. 그러면 일단은 된 거 같이 보이는데? 일단은 기본 된 거고. 게임 나오는 건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확인을 할 수 있겠죠? 껐다 켜고, 오디오 프로그램들 세팅할 거고. 게임 깔아서 잘 되는지 확인하고, 성능 잘 나오는지. 모니터를 바꾸실래요? 지금 이렇게 많이 부리면 바꾸는 거 나쁘지 않죠? 저는 너무 좋을 필요 없어요.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둔감한 인간이라. 저는 뭐... 그 점수라고 해야 되나? 로아? 높은 편이에요? 낮은 편이에요? 중간이에요? 저 로아는 이제 뉴비라서 잘 모르겠고. 다른 게임 하면 웬만하면 좀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. 저 오버워치 할 때 마스터 정도 됐었고. 전파할 때도 캐릭터 전부 다 문자단 달았어요. 그러면은 모니터 좋은 걸 해도 되겠네요. 아니 근데 저는 어차피 프레임 구분을 못 했어요. 오버워치 할 때도 뭐 60이랑 120 얼마? 그거 구분 못 했어요. 기왕했어요. 진짜요? 네. 그래도 바꾸세요. 적응되면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. 그거 말고 오디오. 에이블톤 라이블. 이거 전공자세요? 혹시나 콩공과를 나왔더라도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. 맞아요. 저 콩공과 나왔거든요. 네? 네? 왜 놀라세요? 네? 아 사실 저 1학년만 다니다 자퇴했어요. 아 그래요? 아 네. 패션 콩공. 아 콩공이긴 했다. 콩공이긴 했다. 콩공을 다니셨으면 이거 세팅 하실 수? 아니요. 자퇴하고. 게임을 하러 갔다. 그게 너무. 그냥 게임하는 백수로 가신 거예요? 네. 게임하는 백수. 아빠한테는 이제 자취하고 싶으니까 아빠 저 공무원 시험 칠게요. 이래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. 노트북 하나 끌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하고 난 거고 게임만 칠게요. 아 진짜 백수였구나. 그러다가 이제 1년쯤 뒤에 아빠 전 공무원이 안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. 그러면 돈을 뭘로? 그냥 뭐 PC방 알바도 하고. PC방에서 알바하면서 또 사장님이 공짜로 컴파하라 해가지고 PC방에서 컴파하고. 음료수 라면 마음껏 먹으라 해서 PC방에서 먹으면서. 진짜 백수셨네요. 그러면 뭐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게임을 하더라도 아 난 그래도 게임을 해서 뭘로 이제 먹고 살겠다. 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. 저는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고. 우연한 계기로 이제 게임 행사에 지스차에 갔다가 왔던 사람 만나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.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? 해가지고. 오. 그래서 올라오고 이제 퇴사하고 그 길로 방송하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죠. 역시 택배 지금 이거 다 까놓으신 건가요? 네. 있는 건 다 꺼냈어요. 이 박스 안에 혹시 그 케이브 그게 없었나요? 그 조그만 무슨 젠더 아마 줬을 텐데. 이것도 안 건드렸는데.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없나요? 네. 지금 일단 못 하는 거. 스피커 못 쓰시고요. 정확히는 쓸 수는 있어요. 이어폰도 쓰실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걸로 한 세팅으로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. 문쟁이님이 가고 나서 그 케이블을 제가 혼자 할 수 있나요? 산 거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. 네. 그거는 혹시 하실 건가요? 저작권 음악 같은 거를 트실 일이 있으신가요?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아요. 할 수 있으면. 자체 탈 때 맨날 이상한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디오 기본 세팅은 됐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야 이 마이크를 그걸로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만 세팅을 해볼게요.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때가 왔네요. 다음 파트. 음 드디어. 어? 역시. 그냥 두면 된다니까요. 시간이 해결을 주는 거였어. 어이가 없네. 설치하고 재부팅을 해야 되는 건가? 그런 건가 봐요. 원래 그냥 해도 되거든요. 이상하네요. 들려주고 싶은데. 이거 들려드려야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. 답답하다. 답답해. 답답해. 게임 뭘 깔아볼까요? 로아? 로아. 퍼펙트 게임 진행될 거예요? 네. 저만 달려있습니다. 네. 네. 저만 달려있어요. 네. 일단 사운드는 됐으니까. 게임 한번 해보시고. 모니터 케이블 올 때까지 여기서 자면 되나요? 나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새벽에 온 나랑 보자 없는데? 마까지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. 너무 칙칙하게 나오는구나 여기서. 이용이 그대로 안 나갑니다. 다 보정해서 올라가는구나. 볼을 지나치게 못생긴 건 잘라주시겠죠. 빨리 됐네요. 미쳤다. 로아가 원래 게임 시작을 누르면 켜지는 데까지 한 5분, 10분 넘게 기다렸어야 돼요. 저 게임 시작 눌러놓고 저 챗을 한참 더 하거든요. 여기도 로닝 원래 기나요? 네. 좀 길어요. 이거보다는 훨씬 길어요. 옵션은 뭐 이 컴이면 풀업 해야죠. 저 컴 더 구려가지고 그림자랑 다 끄고 해도 블랙 걸리는데. 지금 글카 반밖에 안 먹고 있어요. cpu는 20% 뭐가 개 가장 많이 부하가 심했었죠? 그거 결투하는 거. pvp 같은 거 할 때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. 우리 캐릭터들 나올 때. 아 육다 쉴 수 있을 때? 개이뻐 진짜. 뭘 때문에 맨날? 음 좋다. 잃었습니다. 게임을 하면. 일단 뭐 로아는 껌인 걸로 캠. 캠. 오디오. 화면. 방송 세팅. 끝인데요. 끝인데 못 한 거는. 모니터 두 개 케이블 안 돼서 연결 못 한 거. 그리고 이거 오디오 젠더 없어가지고. 이어폰이랑. 그 스피커 연결 못 해가지고. 그 오디오 밸런스를 제가 들으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. 그거를 지금 못 한 거. 그럼 저 젠더가 올 때까지는 방송을 못 하겠네요. 갑자기 제가 소리를 못 듣죠 아예. 그렇죠. 다른 콘솔. 어?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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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워졌네요. 다 했습니다. 와 고생하셨습니다. 끝났는데 끝났진 않았네요. 아직 남았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는 오는 대로 사십시오. 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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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